네 안녕하세요 이 콘텐츠에 마지막 참여를 하게 되었는데 최대한 열심히 하기 위해 긍정적으로 하기 위해 다 같이 화이팅을 많이 외치는 시간을 가졌었어서 되게 의미 있던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올해보다 더 바쁘게 지낼 수 있으면 좋겠고 더 긍정적으로 임하도록 생각 중입니다 웨실리스트 가보겠습니다 매달 긍정적으로 열심히 하자 연습이든 활동이든 콘서트든 다 긍정적으로 임하도록 실력적인 부분이나 눈에 보이는 성과에 대한 목표를 정해서 이루도록 제가 ISTP거든요 귀차니즘이 엄청납니다 하지만 또 할 때 한다는 점 그래서 약간 목표를 정해놓고 죄책감들에게 만들어 놓으면 제 스스로 채찍질을 하는 거죠 눈에 띄게 성장해서 좀 더 높은 위치로 아직도 많이 부족하고 잘하는 부분도 지금 있겠지만 더 잘할 수 있도록 많이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서 멤버들이랑 다 같이 더 성장하면 더 높은 위치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짜잔 2023년 화이팅!